네 정조준 섹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오시는 분이죠. 테이버 작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시 7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처럼만의 증시의 상승 어제 오늘 연속성 있게 나타나는데요. 다만 오늘의 특징은 개별 종목의 강세가 이 섹터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시장부터 점검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테이버 작가가 먼저 시장에 대한 한줄평 준비했는데요. 어떤 의견일까요? 보시죠. 분할 매수하자 라고 주셨는데 좀 더 좁혀 가겠습니다. 어떤 섹터 위주로 분할 매수 유효할까요? 일단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섹터인데 결국 반도체 혹은 우리가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섹터들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오늘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쪽도 결국에는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저 PBR 관련주들 주말에도 이슈가 나왔지만 배당 분류가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락바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덕호 대표님. 김덕호 대표님의 시야 한 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의 안주평. 고요한 아침, 평온한 투자. 어떤 얘기죠? 사실 지금 지난 2주 동안 워낙 이제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간에서의 어떤 다툼 문쟁들 그리고 중동위기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갈등들 이런 여파들이 계속 이제 피로감을 주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증시가 지금 너무 어지럽다. 이럴 때일수록 더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은 손질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잠깐 하루 이틀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을 본다라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렸을 때 결국 우리가 이 방향성 자체에서 유효하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이 섹터들을 주목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더 여기서 추가로 매수를 한다? 이거는 오히려 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컨센서스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내가 신용장구를 이용해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어떤 경각에서의 단순한 하루 이틀 차에서 나타나는 변동 때문에 또 무너지게 되는 영향들이 나왔다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분들이 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외부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역에 대해서 와해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저는 이제 미국 하원에서도 이제 극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변동 여부들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 보다는 조금 더 지존에 좀 더 투자를 하셨던 그리고 좀 위쳐 내가 잡지 못했던 그동안 내가 비싸서 못 샀던 섹터들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고 대표님께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데이브 작가님, 준비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G20 경기 선행지수죠? 최근에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G2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는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핵심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관점에서 놓고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에서부터 플러스로 전환될 때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는 경기 선행지수가 위에서 꺾일 때 비중을 줄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그런 관점에 놓고 보실 때 비중을 줄일 때냐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AI 관련돼가지고는 시황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는 TSMC도 이야기했습니다. 시게이트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밤사이에 많은 미국 기업들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AI에 대한 수요는 견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와 항액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료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장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랜만에 조선과 기자재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과 기자재주 좀 볼 텐데 먼저 테이버 작가님 글쎄요. 조선주가 물론 경기가 반등하니까 움직이는 건 자연스러운데 기자재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는 워낙 규모가 큰 산업이고 그리고는 증설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조정도 좀 받은 상황에서 그리고는 상승 이후에도 횡보하다 보니까 차트도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는 재료 역시도 미국에다가 우리가 신규로 군함 관련된 그런 이슈도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뭔가 이제 수주장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신조선과가 올라가고 있다. 모든 게 긍정적인 그런 재료로 작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래서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이런 대형 조선업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업사이드가 많이 제한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는 반도체라든지 케미컬처럼 사이클을 타는 그런 시황도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황이 긴 시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단에서도 움직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위에서 방향을 잡아주면은 대형주가 방향을 잡아주면 이제 기자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선주가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줄평 내용이요. 예쁜 실적, 차트, 재료라고 주셨는데 뭔가 저 얘기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살짝 좋았습니다. 뒤에 나쁨도 있습니다. 나쁨이요. 안 그래도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IPO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 그리고 기자재에 대한 테이버 작가의 의견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엔 김덕호 대표의 한줄평도 봐야겠죠. 조선 기자재에 대한 의견입니다. 열어보시죠. IT 해양 강국의 위상 진짜 강국으로라는 기대감 가득한 한줄평을 준비해 주셨는데 조선주 상승 사이클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조선업계에서 수주를 받는다는 게 종이배각이 없듯이 이거 당장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실제 선박이 인도되고 그리고 운용하고 여기 평가하고 이 기간이 사실은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선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박을 운행하는 해운사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선박들이 최근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는 원인도 무엇이냐. 결국 중국 선박들이 사실은 선박 평영수 처리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하고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실제 폐선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다시 싼 게 비지떡이지만 비지떡도 먹을만해야 비지떡입니다. 이게 먹다가 몇 번 배를 수리하는 비용보다 배를 사는 비용이 더 싸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배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도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과거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중국 조선사들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놓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수주 분양들이 한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선박 수주율이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서는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조선업계 노조들과 그리고 금속노조 등 통 5개 노조가 지금 의원에 대한 상정한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당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른바 덤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노조에 있는 조선업계들도 쉽게 선박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만들 수가 없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조사를 중이다. 이렇게 EU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박들 특히나 대형 철강들에 대한 수요 부진들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또 유독 이 하나오션과 그리고 이제 H중공업이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을 보였던 원인도 함내에서 함선에 탑재가 가능한 무인 3선을 또 만들겠다. 그러니까 무인 함정을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전쟁을 하고 있대.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에서 드론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접전 자체를 막기 위해서 포병 화력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포병 자체는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다가 포격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 발의 소요가 필요하고 화포대도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제 1대1 대응을 할 수 있대 굉장히 유용하다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육상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육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를 쏘든 공격을 하든 하더라도 아니면 실제로 공중에서 드론으로 사격을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 지표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파도가 일렁이 닿는가 혹은 간단한 어떤 폭우가 온다 하더라도 쉽게 선박을 제약이 어려운데 이 기술을 이제 도전하겠다고 한 게 바로 이 하나오션하고 ACC 중고입니다. 이걸 좀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 군 관련해서도 지금 군 인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뭐 여성 징병제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술력들이 계속 충분히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격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고 대표님 재미있는 얘기가 있네요. 무인상선. 우리가 자유주행도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아직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있지만 현실화를 좀 뒤졌었잖아요. 뒤쳐졌었잖아요. 혹시 무인상 등도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좀 늦으면서 오히려 기대감이 좀 꺾이고 뭐 이러지는 않을까요? 일단 지금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지표에서 위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함정 같은 경우에는 함포 사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우리가 아마 남성분들 군의 예비군 가서 사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랜만에 쏘려고 하면 잘 안 맞아집니다. 몸도 바뀌었고 체형도 바뀌었고 호흡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데 이게 움직이면서 사격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운용 가능한 함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 어떤 화력을 집중한다기보다는 무인 함정 자체로서의 우리가 대형 RC와 같은 RC보트와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기능성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공이라든가 대형 화력 이런 걸까지 고를 하게 되는 이게 1, 2년 만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연구 성과들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지났을 때 비로소 좀 과도가 보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러면 함정 얘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이나 HD 중공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에 좀 꺼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두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인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좀 보격적으로 그림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KDDX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신형 구축화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두 기업이 사실 엄청나게 팽팽한 중단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육군 교육사령부에 계셨던 중장부를 영입을 하면서 실제로 이 방산청에서 이제 과거 설계도와 관련해서 유출 관련해서 이제 법안들을 어떻게 우회를 했느냐 했는데 구두 조치하고 끝났었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군 중장 지금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수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 하나오션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NG선 그리고 베슬 이런 걸 좀 많이 수주했는 것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이 군비 증강 쪽에서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토클런 국제평화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드렸던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6%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연대회에서 고작 1.1%밖에 증액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사업이 결국은 이 두 기업에서 그리고 국방비 수요에서도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대할 바가 크다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6천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 예상치 보시면 9조 원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숫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실적을 땡겨와가지고 다시 한번 숫자를 계산을 해보시면 25년도에 매출이 10조 이상 나온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수주가 많고 성과가 앞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증설이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다시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을 놓고 보시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격,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25년도 10조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10%까지 나와줘야지 PER이 10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5%로 적고 들어가면 지금 시가총액이 PER이 20배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가 26년도 실적까지 봐야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형주는 업사이드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이거 잘못 물리면 1년씩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는 매매나 투자 관점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전에 나쁜 IPO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5월달 되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IPO를 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업 역시도 시가총액이 지금 조단위로 IPO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조선주 내에서 리밸런싱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도 조금은 약간 수급적인 측면과 그리고는 기술적 분석인 측면을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의 대형주. 어떻게 보면 진입 시점에 따라서 투자의 수익률은 좀 온도차가 있으니까요. 약간은 경거망동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곁들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섹터인데요. AI네요. 먼저 김도커 대표님의 한주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한주평은 AI 시작도 안 했다. 일단 AI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입에서 AI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의 수준은 정말로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이른바 GA 유저,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입력한 값대로 움직여주는 것밖에 불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해봤냐면 저도 이제 AI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좀 쉽게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개발자는 우리가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설립원 선생님과 같다. 전혀 컴퓨터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코드값으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인간의 표현에서 와닿게 이것을 정립하느냐 이 과정이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AI 관련으로 인공지능 관련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 HBM3, HBM4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장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설비가 안 됐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선은 제한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소프트웨어와 관련 중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든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실제 오픈 AI가 나온 이유로부터 주가를 계산해봤을 때 약 20에서 3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설비 쪽 투자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니스, 한미반도체, TC본도 납품하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세를 모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공수 교대가 바뀌는 때가 언제냐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우리가 불가의 프리미엄을 봤을 때는 이미 바뀌어도 시원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관련된 섹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과거 챗, GPT 관련주라고 묶여했던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더 주목을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AI 쪽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AI를 개발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AI를 개발하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뭘 하지마 하지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개방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값을 설정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알려준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지배하기 오랜 기간 되기 시작하면 어떤 걸 해야 된다 하지 마는 데 그 시행착오를 겪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개선세를 계속 꾸준하게 주목하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AI에 대해서 저희가 섹터 전략 세워보고 있는데요. 테이버 작가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한 줄평 먼저 보겠습니다.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실적이라고 주셨는데 AI 시장 주도주로 올라설지 사실 많은 투자자는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AI 관련돼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철저하게 나눠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소프트웨어 기업과 하드웨어 기업을 철저하게 나눠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네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이닉스가 있을 거고요.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는 구글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채치 PT를 서비스하고 있는 제미나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플랫폼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재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쪽으로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우리 제작 쪽으로 그리고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 쪽으로 뭔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나 AI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그러면 네이버도 못하고 카카오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기업들 다 글로벌에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우리는 iOS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OS 시장에서처럼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우리는 또 한 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현실에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국내 약가전에 채치 PT 관련주라고 하셨습니다. 채치 PT 관련주에 투자하실 거면 차라리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메타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단기 트레이딩 매매 관점이고요. 이미 그런 매매 관점에서 차트가 많이 좀 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다들 위험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이제 불안한 눈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불안한 건 뭐냐 그러면 엔비디아의 성장이 꺾이면 어떡하지?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구글이라고 하는 큰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높은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발표절까지 나스닥이 약간은 지금 차익실혼도 나온 상황이고 시장이 조금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된 실적이 보여준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아니면 구글과 메타가 됐든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좋은 실적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또 다른 숫자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반등하는 반도체 섹터 여기에서 반등하는 빅테크가 강한 모습을 또 한 번 보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AI 쪽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과 AI 섹터를 살펴봤으니까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박새미 아나운서 네, 10시 20분 구간 실시간 특징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롯데 손해보험 보겠습니다. 저 PBR 매력이 연일 부각이 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위메이드 그룹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처분을 결정하면서 그룹주 전반이 상승한 건데요. 오늘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게임주들이 중장기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면서 게임주 전반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스케어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지분을 대량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SK스케어는 상승하고 크래프톤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이죠. 자회사 어도워 레이블과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펀더멘탈에는 변함이 없다는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SDM 보겠습니다. 샘 올트머니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태양광 업종이 모처럼 흠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소프트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세 나타냈는데 정규장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올인원 PC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PC는 MS 코파일럿 기능을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SP 소프트가 MS 관련해서 라이선스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장 특징 좀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의 특징은요. 개별 종목들의 강세가 섹터를 이끌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게 원래 저희가 준비할 30분 전,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상승폭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좀 반납을 하는, 오전장이요. 정말 흐름이 복잡하게 흘러가는구나, 빠르게 변화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장, 오늘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조선, 기자재. 저희가 앞서 확인한 섹터가 현 구간에서는 가장 탄력이 좋은 섹터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롯데 손해보험 알아볼 텐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받을까요? 테이버 작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3조원 규모 몸값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롯데 손해보험을 우리가 밸류업으로 보자라고 하면 그건 조금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배당을 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 밸류업이라고 하면 배당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좌사주 배입 속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에 의해서 그곳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 밸류업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보험회사니까, 그냥 은행이니까 이라고 연결을 짓기에는 조금 그거는 무리가 있고 지금 롯데 손해보험은 과거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매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기업이고 매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윗고리를 달면서 이제 좀 슈팅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도 우리가 연초에도 나왔던 그런 소식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거는 매각가가 이게 맞냐 라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매각이 되어야지 상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냐 그러면 그거 없습니다. 소액 주주는 들어가면 이게 주당 만 원에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액 주주 주식을 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트레이딩 대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손해보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덕구 대표님 블록트리 이슈가 있었네요. SK 스퀘어 어떻게 좀 봐야 되죠? 사실 지금 게임주들 자체가 워낙 부진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상승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이트크로우 신작을 글로벌 출시를 하게 되면서 동시접송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또 확률 논란이 터지면 그만한 프리미엄을 반납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그 논란들이 주가 반영되면서 반말 매수세도 유입이 됐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을 매각을 했다는 건데 크래프톤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배틀그라운드를 실제로 영위를 퍼블리싱을 하는 기업이죠. 그러면 이 기업을 지금 갖고 있던 보유 지분 2.2%를 전략 매각을 하면서 2,700억을 지금 끌어당긴다고 하는 거는 지금 반도체 사업 쪽에 올인을 하겠다는 전략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SK 스퀘어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해서 했던 자회사에서도 계속 현금 확보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정밀 공정 특히나 2나노, 3나노 전쟁에서 결국에는 수율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고 HPM도 마찬가지로 HP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잡고 있는 보유율을 계속 얹고 있어야지 엔비디아 상에서의 어떤 매출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양산 시세를 계속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에서도 반도체 굴기 다시 이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국 내 기업에서 미국 제품들 반입하는 거 조심해라. 그래서 실제로 애플 내 핸드폰도 지금 다 반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중국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압박감을 좀 많이 주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기술이 쫓아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점유율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격 경쟁에서 또다시 밀리게 된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SK스케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략적인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매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무리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도 무리하게 매각하실 필요도 없고 조금 더 관망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SK스케어 무리하진 말고 관망하면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테이블 작가님 어제 오늘 사실 우리 국내 주식에서 이 종목이 핫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모양새에서 원인과 결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좀 예상을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이유가 우리가 뉴진스를 어찌 보면 키운 뉴진스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이브의 자회사 그리고는 그 자회사의 대표님인 민지인 대표님이 약간 감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는 그 구간에서 뉴진스가 어찌 보면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서 감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감정 싸움과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런 뭐 그동안 역사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게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 숫자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하이브에서 뉴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라는 이 의문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BTS 매출이 50%가 넘어간다. 그리고는 여전히 세븐틴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뉴진스의 매출은 좀 적은 편이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만에 하나 하이브에서 뉴진스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어찌 보면은 하이브에서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매출, 그래서 이익 부분에서 큰 손실 말 그대로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포인트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은 다시 한번 하이브에서 악재에 의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서 반등을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하이브에서 하이브를 보시면은 PER이 현재 시점에서 45배고요. 포드 PER이 30배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대형주, 우리가 지금 8조가 넘어가는 대형주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포드 PER이 30배 이러면은 한 종목을 떠올리실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30배에서 25배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비싸다, 싸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무엇을 놓고 볼 거냐. 아, 실적 대비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 싸냐, 비싸냐. 그리고는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에 있어가지고 싸냐, 비싸냐를 놓고 볼 수 있는데 하이브의 성장 속도와 하이브의 시가총액 그리고 하이브의 현재 가치를 놓고 보면은 조그마한 악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비싸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접근하시고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난 뒤에 상장가가 비쌌기 때문에 여전히 비싸게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상장 이후에 이런 긴 차트를 놓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브까지 정말 핫한 종목인데요. 체크를 해봤다면 마지막 종목 SDN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했고요.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10% 안팎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픈 AI 관련해서 태양광 소식 전해지는 모습인데요. 스토리부터 한번 좀 풀어볼까요? 사실 태양광 쪽 발전을 계속 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픈 AI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태양광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현대차도 조지아 공장에서 태양광 설비를 늘리네 만에 이런 얘기까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결국 우리가 최근 유가에 대한 파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 쇼크죠. 지금 이렇게 전쟁 여파로 계속 피곤해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계속 언제까지나 석유에 있는지 화학이나 지적에 의존을 한다. 이것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 자체를 증대하는 과정에서 ESG 경영과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 효율성을 따진다고 봤을 때 발전 설비를 늘려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픈 AI가 지금 이걸 태양광 쪽에서 착공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워낙 테마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각국에 있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 만나면서 대표들 만나면서 삼성 선자는 뭘 해주십시오. SKIS는 어떤 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논의가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태양광 투자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아직도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권한이 되는 것이 지금은 미국 자체도 워낙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정책적인 어떤 모습이 완전히 좀 상반되다 보니까 사실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차익 매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SD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실적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고 또 주가가 좀 시가총이 좀 워낙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 자체가 좀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 실질 진출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좀 있는데 폭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미국 대선 영향과 상관없이 완충지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지금처럼 좀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소외가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보실 때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올인을 하겠다 이런 전략들은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해치 전략으로서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주도 투자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롯데 선보부터 SDN까지 두루 섹터부터 종목까지 다뤄봤습니다. 테이블 작가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